오늘의 뉴스 키워드입니다. 패시블 자금 LG 에너지 솔루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화려한 대비를 하지 못한 이유로 고전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이달 3일부터 3거래를 연속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오늘장에서는 6%대까지도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주요지수 편입을 앞두고 기관 투자자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틀 연속 하락을 하면서 손실 우려를 키우기도 했었는데 현재는 일부 증권사들이 제시한 목표치를 뛰어넘게 됐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이 거의 다 하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6%대까지도 홀로 선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지수만 본다면 코스피는 거의 약부압 정도 흐름인 것처럼 보이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한다면 1%대가 넘는 1%대의 하락을 보여주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만큼 지금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이 하락포를 제한시켜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뭔가를 기댈 곳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상대적으로 강한 센터가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 또 금리 인상이 되었던 기대감들이 금융주의를 이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기댄 것은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3월 만기 이후 코스피 200 조기 편입 그리고 여러 펀드 자금의 패시브 자금들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뭐라 그럴까요? MSCI 편입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단은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기댈 수 있는 것은 수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금들이 매수세로 유입된다면 상당히 주가에는 긍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 지수에 편입이 되는 효과를 인해서 지금 예상되는 패시브 자금이 최소 1조 3천억대에서 많게는 2조 원대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1조 3천억만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큰 호재성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LG 에너지 솔루션 자체는 현재 지금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상황이고 첫 상장을 하고 나서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가 나왔었습니다마는 그 대량 매도를 국민연금이 다 받아가서 소화해냈다는 것이죠. 외국인들이 추가로 매도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 상황이고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관련된 자금이 유입된 것이 왜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러한 자금들은 단기 매매를 하기 위해서 들어온 자금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매수하기 쉽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매수를 해야 되는 펀드에 편입을 시켜야 되는 일정 수준 이상을 편입시켜야 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한 번 매수를 하게 되면 상당 부분 오랜 기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가뜩이나 없는 유통 물량에 대해서 더욱더 유통 물량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품절주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물론 작은 이슈에 매도 물량이 나온다면 큰 폭의 조정이 나오겠지만 작은 이슈에 매수가 많이 들입된다면 또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다. 대부분 유통주가 적은 기업들은 주가의 변동성에 크게 움직임을 덜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MSCI 편입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 있는 종목군들이 한 4개 종목군이 있는데 메리츠 금융, 메리츠 화재, 그리고 SK스케어, LG에너지 솔루션인데 메리츠 금융 지준은 그동안 좀 많이 올라온 게 있어서 효과를 별로 못 보고 있고 SK스케어는 일단은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시켜주고 있는 거 본다라면 LG에너지 솔루션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큰 수혜를 입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LG에너지 솔루션 처음에 담으셨던 분들 당연히 따상까지는 가지 않겠냐 이렇게 점치셨었는데 굉장히 이틀 동안 25%이 넘는 경향률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런데 3거래를 연속으로 지금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기관들의 매수세가 꺾이지 않는 한은 상승력은 좀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키는 기관이네요. 네, 키는 기관일 수도 있고 외국인도 어쩌면 MSCI 편입이 됐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도 매도보다는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 저도 상장 첫날에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했는데 중위 재물을 깎지 못한다고 저는 51만 원 정도 해서 매도를 했는데 무슨 얘기하고 싶은 얘기냐면 외국인들 수급 자체가 지난 목요일, 금요일부터 약간 변화되는 걸 체크해 볼 수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지난주 목요일하고 금요일 연휴 전에는 대량의 매도가 나왔지만 지난주 목요일은 매도가 줄어들고 오히려 일부 매수가 들어왔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양매수가 붙긴 했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MSCI 편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선집행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펀드 자금이라는 게 딱 1월 1일에 만약에 편입된다고 해서 1월 1일부터 딱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쪼쪼쪼 들어오거든요. 자금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외국인들 매도도 이제는 어느 정도 잦아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